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파리더골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을 보니까 비난하는 의도는 없고 정치는 항상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의 주역이었던 한 인물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기는 한참 여러분 농담하고 하하하 웃다가 그냥 카메라 그냥 앵글이 딱 돌아가게 되면 금세 변해 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이번에 송영길 씨가 참 경황이 없을 건데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일정을 단축해가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덕을 공항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잘 저렇게 연출을 하구나. 천상 그냥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리더골 그런 상황인데 뭐 한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송구스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24일 날 오후 3시에 아마 김포공 김포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 아마 도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서 상황 상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예행용 가방을 끌고 영어책을 한 건 딱 들고 나오거든요. 송영길 전당 대표는 한 손으로는 예행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수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공식적인 숙상에서 나타날 때는 작은 소품들도 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의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급작스럽게 모든 그런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향이 없었고 아무리 여러분들 배심이 두둑한 사람이라도 당을 탈퇴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뭐 초췌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공항에서 모든 기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수를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송영길 씨는 참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연출을 한 겁니다. 난 문제없고 그런데 뭐 제가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돈봉투 사건하고 다만 이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시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공병호 tv에서 하루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돈 봉투 몰랐다 기자회견장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몰랐을까요 2만 6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7%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대로 몰랐을 것이다 동의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대중들의 압도적인 의혹과 의심을 어떤 식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벗어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6일 전에 실시가 됐던 기자회견전입니다 돈 봉투 모르는 일 처음 제가 말했던 것처럼 4월 18일자 이름들 조선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 봉투 의혹을 정말 몰랐을까요 2만 7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7%가 알았을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전이나 기자회견 이후나 똑같은 비중이 나온 겁니다 97%라는 이야기는 거의 100%의 국민들이 당신이 알잖아 당신이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된 전당대의 돈 봉투 사건 이정근 씨가 이제 입을 여는데 4월 16일입니다 6일 한 일주일 전이죠 송영길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95%잖아요 그럴 가능성 없다 4%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다수가 믿는 것은 항상 사실이고 다수가 믿는 것은 진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송영길 파리 기자회견에서의 돈 봉투 사건을 전혀 나는 모른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송영길 대표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여러분들을 의심을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초췌함도 없고 당당함과 예행령 가방과 상당히 연출된 듯한 그런 오펜하임의 평전 영어 원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딱 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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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